영등포구 보건소가 영양플러스를 운영하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. 지역 내 거주하는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신, 출산, 수유부 중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이면서 빈혈, 저신장, 저체중, 식이섭취 분량과 같은 한 가지 영양위험료인 보유자가 대상입니다.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해 영양불량 문제 해소를 위한 체계화된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원합니다. 연중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.